안녕하세요. 저는 캐롬에서 캔신이라는 아이디 사용하고 있는 동영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캐롬 아이디꾼이고요. 이름은 김수진입니다. 네, 야, 진짜 두 분이 와, 이렇게 많으신데요. 처음에 와서 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긴장도 좀 많이 했는데요. 특히 오늘 같이 게임을 한 상대가 워낙 강자라서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처음에 좀 긴장을 좀 많이 해갖고요. 네, 근데 같이 게임 상에서 오래 게임한 사람들이고 같이 얼굴 보면서 게임할 수 있어갖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. 어쨌든 최선을 다 해보겠지만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수요일 날 이제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수요일 날 하게 됐을 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뭐, 어, 열심히는 할 거고요. 뭐, 운좋으면 가는 거고, 네.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